안녕하세요. 저는 락킹을 전공하고 있는 댄서프 설영으로 갑니다. 락킹을 전공을 했지만 저는 이제 락킹도 지금 팀에 소속되어 있을 만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지향하는 댄서의 이상향은 장르의 제안이 되는 것보다는 올 장르 댄서가 목표이기 때문에 스맨파를 통해서 좀 더 제가 목표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락킹을 전공하고 있습니다. 락킹을 전공하고 있습니다. 락킹을 전공하고 있습니다. 락킹을 전공하고 있습니다. 락킹을 전공하고 있습니다.